서울대 경영학과 아직 군대 안 가셨죠? 네 군인정신으로 골파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와도 자신 있습니다 잘 지속하겠습니다 벌써 서울대부분만 3분을 떨어뜨렸는데 4년쯤 성공! 과연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최강 연승 퓨즈쇼큐 대망의 결승전입니다 지금 보신 대로 공군 통역장교 이상목씨가 결승에 강당히 진출을 해 있고요 그리고 제 오른쪽에는 오늘 4연승에 도전하는 카이스트자 중인 최성주씨 나와 있습니다 최성주씨 네 진짜 아까 문제를 쉽게 푸셨어요? 본선 대결할 때 옆에서 지켜보셨잖아요 아무래도 그 영어 문제는 아무래도 이분 전공인이시니까 제가 좀 늦게 풀었고요 어플러 나머지는 널널리 안정권에 있지 않나 싶은 정도로 풀었습니다 두 배도 금방 알았어요? 마지막 문제도? 네 그렇죠 이상목씨 네 아까 그 이사명 중인과 참 최성주씨의 캐릭터를 보고 어이없다 그랬는데 네 이상목씨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아 뭐 저는 특별히 상대방에 연연하지는 않고 그냥 제 하던대로 하겠습니다 아 관심이 없다 아 무심이 모드로 갑니다 자 이제 물러설 수 없는 한판 대결을 펼쳐질 텐데요 아이유씨 결승전 어떻게 치러지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결승은 총 7문제 7판 4선 승제로 진행이 되고요 주어진 문제를 보고 답을 아시는 분은 먼저 태블릿 PC에 답을 쓴 후에 도전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는요 금고 털이 명수 문제입니다 주시죠 궤도 명수가 금고를 털으려고 합니다 금고는 비밀번호로 잠겨있는데요 금고 위에는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한 장의 쪽지만이 놓여있죠 과연 금고를 열 수 있는 비밀번호는 무엇일까요? A 곱하기 B 더하기 C입니다 네 이상목 중에 먼저 들어왔습니다 설명해 주실까요? 네 A는 7 B는 10 C는 4 해서 74입니다 74 아 아닌데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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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최성주씨 들어왔어요? 네 이번에 A가 7 B가 10 C가 8 해서 78이 맞습니다 C가 8이라고요? 어떻게 아셨어요? 노래 불러보셨어요? 네 머릿속으로 두 배속 감기를 하면서 했습니다 두 배속 감기 속도를 한 번씩 불러보신다면? 만나면 반갑다고 뽀뽀 잠깐만요 아 맞을 때 불러니까 2배속이 안될 수 없죠 78이다 78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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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요 빨라 그 4개밖에 안되는 걸로 어떻게 또 생각하셨어요? 아무래도 제가 뽀뽀뽀 본지가 상대적으로 더 오래됐기 때문에 조금 기억이 희미해졌던 것 같습니다 예 비밀번호를 풀어보면요 산과 염기에 3개를 나타내는 단위 pH가 7일 때 중성 용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유리의 대표곡은 펜미니스였죠 동요 뽀뽀뽀에서 뽀뽀 뽑는 총 8번이 나오기 때문에 따라서 7 곱하기 10 더하기 8은 78이 되겠습니다 1대0으로 최성주 씨가 지금 유리한 고지를 점한 가운데 다음 문제를 드리도록 하는데요 이번 문제는 입체적 사고를 요구하는 성냥개비가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문제 드립니다 소년명수가 성냥개비를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음과 같이 대여를 해 놓았는데요 여기에 성냥개비 딱 1개를 없애서 단위를 1,000분의 1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성냥개비 하나만 없애야 됩니다 지금 100미터라고 되어 있죠 이상목중이 이상목중이 들어왔습니다 설명해 주실까요? 아...잘못 찍었습니다 잘못 찍었어요? 네 다시 한번 점점 하시죠 5초의 기회에 넘어갔습니다 하나, 둘, 넷 말씀해 주시죠 10cm였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0에서 오른쪽 걸 빼내면 10cm가 돼서 100m의 1,000분의 1이 됩니다 아...10cm가 돼서 예...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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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 0 아...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상목중이가 이걸 답을 아셨거든요 10단위 네 그쪽을 지워버렸어요 아까 붙은 거 보니까 네 아...이건 정말 너무나도 아깝잖아요 괜찮습니다 역전할 자신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네 네 2대 0인데요 다음과 같이 깜빡이는 성냥개비 한 개를 없애면 100m의 1,000분의 1인 10cm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지금 2대 0으로 최성주 씨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또 다음 문제를 드릴 텐데요 세 번째 결승 문제 주어진 단어들을 보시고 공통점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한국을 빚는 위인들입니다 공통으로 유추할 수 있는 단어 눈부 어...예 공통으로 유추할 수 있는 단어 눈부 어...예 말씀해 주십시오 자...소준 씨 네...돈 해봤습니다 돈! 화폐 네 이 문제를 마치게 되면 3대 0으로 아주 유리한 곳을 점화가 되는데요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이 아닙니다 자...오답이고요 자...기회는 넘어갔습니다 100번 빙구 공통으로 유추할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모두 서울의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상목 중위 들어왔습니다 네...답을 도로라고 적었습니다 도로? 네 아...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도로 이름? 네...을지로, 퇴계로, 백범로, 율공로, 충무로 다 서울의 도로 이름인 것 같습니다 맞네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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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정답입니다 예 예 2대 1로 한 점을 만회하는 순간입니다 서울의 도로인 을지로, 퇴계로, 백범로, 율공로, 충무로는 모두 나열된 위인들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정답은 도로였습니다 네 오, 이제 추격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상당히 좀 담대하세요? 전혀 떨진 않으신데요? 왜냐면 즐거운 경험을 하고 가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비우고 하니까 네 예 자, 이번에 이어지는 문제는요 공간 지각력과 입시적인 사고력이 동시에 필요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문제 주세요 인쇄소 사장 명수의 실수로 수차 버튼이 뒤집힌 채 인쇄가 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쓸 수 있는 버튼은 그대로 사용하려 하고 어떻게 해도 쓸 수 없는 버튼은 다시 인쇄하기로 했는데요 다시 만들어야 하는 숫자는 무엇일까요? 저거를 하나의 스티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거를 하나의 스티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 주실까요? 수상준씨 3하고 4, 7을 골랐습니다 3, 4, 7 왜 그렇습니까? 아, 고르고 보니까 또 틀렸네 이게 아, 틀린 걸? 네, 틀렸습니다 네, 틀렸습니다 자, 대답이고요 기회는 넘어갔습니다 5초의 시간 먼저 누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승목중이 네 4, 6, 7, 9 이렇게 하겠습니다 4, 6, 7, 9 뒤집어도 다른 숫자를 활용이 안 되는 숫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하나의 스티커라고 생각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닙니다, 오답입니다 예, 최성준씨 네 6하고 9를 골랐습니다 6하고 9요 네, 4는 이렇게 옆으로 90도 돌리면 되고 틀은 이쪽으로 좀 적당히 돌리면 되게 생겨서 네 6하고 9는 돌려도 안 나오기 때문에 돌려도 완전히 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울에 비친 모습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네 6과 9다 네 정답 정답 네 대단하세요, 대단하세요 3대 1이 되는 순간입니다 다음과 같이 잘못 인쇄된 숫자들을 돌려보면 6과 9는 어떻게 해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6과 9가 되겠습니다 네 네 3대 1인데 상당히 좀 불리해졌거든요 네 아, 역시 군인이세요 딱 정면만 이렇게 잘자 네 그래서 어쩌란 말입니까? 네 역전해야죠 네 네 네 네 3대 1인 거로 최송주 씨는 이번 문제 마치게 되면 네 당당히 4연습 5천만 원의 주인공으로 등극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종합적인 상식을 필요로 하는 문제를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블랙박스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ABC 설명에 해당하는 단어를 채워보시면 되겠죠? 아 그렇죠? 아 그렇죠? 최송주 씨가 봐서 눌렀습니다 이야 임용산 변호사보다 더 빨리 눌렀어요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임용산 변호사보다 더 빨리 눌렀어요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맨 처음께 연말정산이어서 연이고요 B가 근하신년에서 하 C가 구둘장에서 장 연합장 나왔습니다 이야 세상에 이야 세상에 정답입니다 세상에 정답입니다 세상에 정답입니다 이야 아 이상봉 씨도 연합장 적긴 적으셨는데 간발의 차이로 최송주 씨가 4연승에 성공하는 순간입니다 아 아 아 A에 대한 설명은 연말정산 B는 근하신년 C는 구둘장입니다 따라서 블랙박스에 들어갈 경우는 연합장이 됩니다 전국은 1,5m 5,4m 우선 5,6m 선